그럼 이제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두 번 다시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메르스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두 번 다시 노래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박혜영 가수의 두 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쌍둥 박수 소리 한번 지어주세요 자 우리 박혜영 가수의 두 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 모두 믿어도 될까요 이상의 내가 살아있던 이전 그 남의 마음은 상처만 두고 너와 아까두고 그 남의 마음은 그 마음처럼 나와 사랑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너 너 나의 사랑이면 달아주지 말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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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